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9일까지 DDP 둘레길에서 윤호섭 디자이너의 그린 캔버스 인 DDP 전시가 펼쳐집니다. 전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제주 남방돌고래를 모티브로 합니다.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 작품을 통해 공존해야 할 자연과 환경 보호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